안녕하세요. 자 먼저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 지방직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2023년 지방직 문제는요. 비문학 9문제, 문학 4문제, 한자 2문제, 문법 어휘 3문제, 화법 2문제가 출제가 돼서 그 전에 치러진 국가직보다는 밸런스 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밸런스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출제가 잘 됐는데 문제는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워서 국어 점수 가지고는 합격 당락이 결정지어지지는 않을 듯 그러니까 잘하는 분들은 국어 점수가 웬만하면 다 높아서 국어 점수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조심스럽게 점수 때를 생각을 한다면 95점은 맞아야 그래도 잘했어가 되지 90점 맞아도 이거는 잘했어 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색할 정도로 한 95점, 100점도 꽤 있어요. 100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95점은 돼야 좀 잘 본 점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난이도에서는 좀 실패한 시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다른 과목에서 점수 때가 높아야 합격에 좀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먼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가직도 마찬가지고 계속 나오고 있는 화법 문제가 되는데 역시 어렵지는 않게 출제가 그래도 됐습니다. 김 주무관이 그래요. AI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했더니 최임 주무관이 저도 요즘 그런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상대방의 의견에 일단 뭐하고 있는 거야. 예스 했잖아. 이런 거 되게 쉬운 거였잖아. 이게 이제 뭐였어 여러분. 상대방의 의견에 뭐하고 있어. 동의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거 우리 많이 했던 얘기잖아. 동의하고 있는 거라서. 1번 보시게 되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뭐하러 표현하고 있다.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그치 이거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거 우리 변형시켜서는 우리 모두 공부했냐면 우리 대화 격률 공부를 할 때 동의의 격률 기억나? 우리 오늘 더운데 냉면 어때? 라고 했을 때 일단 무조건 뭐하는 거야? 어 냉면 좋아. 일단 예스 하고 벗을 할지언정. 기억나죠? 그거야. 그게 뭐였어? 동의의 격률이었잖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의견에 뭐하고 있다. 동의하고 있다. 공감 표현하고 있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정답 1번이에요. 너무 쉬웠어요. 2번 보시게 되면 자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묻고 있는 거야. 근데 고민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보고 있다고 가야 되는데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서 직접 질문을 하고 틀렸죠. 그렇죠. 직접 질문이 아니라 반대로 뭘로 고쳐야 돼?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가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린 거고요. 분석을 먼저 하면 좋겠어요. 라고 상대방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면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됐고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질문하고 있는 거지. 청중에 대해서 내가 알아볼 건데 그 청중의 특성 중에서 콕 집어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걸 알아보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건데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전혀 건질 게 하나도 없어. 반대 의사도 아니고요. 우회적도 아닌 거야. 그치?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하고 있는 거야? 직접 물어보는 거지 반대도 아니고 우회적도 전혀 아닌 거죠. 그치?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 등을 조사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뭐해 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알려주고 있는 부분을 의문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는 게 아니지. 그치? 이거에 대해서 뭐 해보자? 알아보자. 라고 하는 것을 의문문으로 뭐한 거야? 돌려 말한 것 뿐이죠. 그래서 화법 문제 1번은 굉장히 쉬웠어요. 정답 몇 번이야? 1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예요. 여기도 역시 배열 문제가 되는데 보다시피 배열이 3개밖에 없어요. 좀 짧죠? 이러면 좀 쉬워진다는 얘기인데 선택지 보면 나가 먼저냐 다가 먼저냐가 있어요. 자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제시문 주는데 큰 의미 없고요. 가가 보면은 그에 따르면이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 되게 많이 했던 패턴인데 지시어가 거의 맨 앞에 올리는 거의 없다라고 했죠. 그치? 지시어는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는 일단 탈락이고 선택지도 뭐가 먼저였어? 나가 먼저냐? 다가 먼저였잖아. 그럼 일단 봐봐.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 내 변화를 연구한 사람이래. 그럼 나가 먼저야 일단은. 그쵸? 여기 나오고 나서 방금 읽었던 뭐가 나와? 그에 따르면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책을 많이 읽으면 이러이러한 게 뭐하더라? 좋아지더라. 라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어렵지 않게 정답은 몇 번으로? 1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3번 문제예요. 여기도 역시 이제 문법 문장 성분과 관련된 문제인데 오 맞아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지원은 자는 동생을 깨웠어. 여기 보시게 되면 보조사가 들어간 것 뿐이야. 그래서 보조사 한 번 넣어서 한 번 뭐한 거야? 조금 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기엔 너무 쉽죠. 그래서 역시 주어가 누가 되는 거야? 지원이가 주어가 되는 거죠. 지원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만들었다는 여러분 몇 자리 서술어가 돼야 돼? 누가 만들었어? 유선이가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도자기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 말고 못 필요한 목적어 필요한 몇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고요.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봐봐. 이게 정답이었는데 우리 되게 많이 했고 되게 쉬웠던 거야. 이거는 정말 기본이죠. 서술어에 여러분 되다, 아니다가 올 거야.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건 이건 뭐라고 했어? 그렇지. 부어라고 했죠. 그런데 문제 있다가 부사어라고 나올 건데 이러면 택도 없는 거야. 만약에 낚을 거면 주어라고 해주면 조금 헷갈릴 수도 한 번 헷갈릴까 말까? 그치? 왜냐하면 복격 조사에도 뭐가 있고 이가가 있고 주격에도 뭐가 있으니까 이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부사어로 내면 안 되죠. 당연히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건 뭐가 된다? 보어가 되는 거고 어머나 이건 너무 쉽잖아. 이거는 품사로 치면 뭐가 되는 거고 감탄사가 되는 거고 문장 성분을 치면 뭐가 되는 거야? 독립어가 돼야지. 그치? 독립어가 돼서 3번의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3번 정답 3번이었고요. 자 4번 문제야 역시 여기서 조금의 학생들이 어 어 하는 학생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봐봐 서구 문화를 맹종하다야 이게 한자가 이제 맹인 맹자에다 쫓을 종이 되는데 맹종하다? 무분변하게 따르다? 너 봤지 여러분? 너 봤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잖아. 그치? 그래서 맹종하다? 무분변하게 따르다? 오케이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어. 그치? 두 번째 봐봐라? 탈피야 혹시 벗어날 탈에다 가죽피가 돼서 벗어나다의 의미란 말이야 몰라도 돼. 근데 봐봐 아니란 생활에서 뭐한다? 벗어나서 어려운 일에 도전하고 싶다. 괜찮지? 괜찮아. 괜찮아. 그럼 세 번째 봐. 회사의 생산성을 뭐하기 위해서 재고하기 위해 노력하자. 어 이거 어려울 수 있어. 그치? 이게 뭐 끌자에다가 끌자에다가 높을 꼬자가 되는데 재고하다? 생산성을 끌어올리다? 아이씨 나쁘지 않은데? 그치? 나쁘지 않아. 괜찮아. 근데 봐라? 부유거든? 뜰뿌해다가 논류야. 그치? 이걸 모른다 치더라도 부유하는 연잎이야. 바꾸겠대. 연잎이 뭐 한다는 얘기야 지금? 헤엄치다. 말이 되냐고. 그치? 아 이게 문화야?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그래 어려웠을 수 있어. 헷갈렸을 수 있어. 그치? 근데 연잎이 헤엄치다. 말 돼야 하는데 전혀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약간 긴장을 했다가 아 뭐야? 하고 몇 번 하고 넘어가는 거야? 4번 하고 넘어가는 문제가 이 문제야. 그치? 이런 문제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한자 썼지만 갖다 이렇게 넣어보면 해결되는 문제였고 결정적으로 연잎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돼요. 쉬웠어요. 4번이었고요. 자 5번 문제야. 5번 문제는 우리가 공부했던 시조인데 우리는 조금 더 더 더 어렵게 공부를 했었어.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을 때 어떻게 공부했었냐면 어차피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고 우리 다 녹화됐던 수업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당연히 안 될 거고 이걸로 우리 뭐 공부했었냐면 똑같은 흐르는 물이야. 그치? 똑같은 흐르는 물인데 황진이는 긍정부정 부정적으로 인식을 한다고 했고 이황선생은 흐르는 물을 긍정부정 긍정으로 인식한다고 했다. 기억나지. 그치? 왜 그랬냐면 황진이는 일시적인 거야. 왜? 흐르는 물을 이렇게 봤잖아. 봤다가 잠깐 다른 데 보고 봤더니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버렸잖아. 그러니까 이때 흐르는 물은 긍정부정 부정적이라고 했던 그래서 여기가 부정이었고 흐르는 물이 여기서는 지속성이라고 했지. 그치? 흐르는 물이 왜 긍정이냐? 어제도 흘렀고 오늘도 흘렀고 내일도 뭐 할 거야? 흐를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일시적 여기는 지속성에 대해서 물이 뭐가 된다? 긍정이다. 이렇게 배웠던 작품이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기본적인 걸로만 나왔죠. 자 봐봐. 청사는 내 뜻이고 녹수는 님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청사는 내 마음과 같아서 변화가 있고 없고 변함이 없고 님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뭐 하는구나? 변하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대조죠. 그치?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내 마음과 변하는 님의 마음을 뭐 했다? 대조했다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뭐뭐는 뭐뭐고 뭐뭐는 뭐뭐다. 문장으로 똑같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대구법이 쓰였지. 그치? 대구법이고 야 흐르는 물 녹수는 흘러가지만 청사니? 변하겠니? 그 말은 님의 마음은 흘러서 변하지만 내 마음이 변하겠니? 그 말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뭐 사용해서? 서리법 사용해서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녹수도 나를 못 잊어 가면서 뭐 하면서 가는구나? 울면서 가는구나 해서 뭐가 되는 거야? 뭐 의외는 의인화도 되는 거였잖아. 그치? 의인화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야.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잖아. 청사는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야 그치? 청사는 어찌하여 오랜 세월 동안 뭐 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유수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밤낮으로 뭐 하지 않느니? 멈추지 않느냐. 이래서 변화가 일단 시각 들어가고 프로가 시각 들어가고 여기도 대구 대한대 다 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일 많이 했지. 청산도 변함이 없고 흐르는 물도 뭐하다?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변함없는 자연물을 보고 우리도 뭐하자? 망고 상청하자. 오랜 동안 푸른빛을 뽐내자. 그 말은 올해 열심히 뭐하자? 공부하자. 그래서 이 작품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배웠어? 우리가 자연물을 교훈의 대상으로 뭐하고 있다? 삼고 있다. 기억나지? 고익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시각 여기가 대구구 아니하는 고라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서리법 들어가는 거지. 고익이었어.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것만 묻고 있는 5번 문제였어. 그래서 1번 보시면 청산과 녹수를 대조해서 화제에 처한 상황을 뭐하고 있다? 제시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나는 시각과 청각을 활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방금 우리 나에서 뭐밖에 없어? 시각밖에 없어요. 청각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 2번이고요. 가나모도 뭐 들어갔고요? 대구 들어갔고요. 가나모도 뭐 확인했어요? 서리법 확인하셨지.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 2번이고요. 자, 6번이야. 자, 교환 가치가 되고 뭐 사용 가치가 있고 이렇게 글이 쭉 나와. 생각보다 길지는 않았어. 그치? 그래서 교환 가치가 나오고 사용 가치가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단락이 이 부분이거든요. 교환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거대.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살 때에는 교환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사용 가치가 훨씬 더 뭐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단락 바뀌면서 사용 가치가 중요한 거에 대한 뭐가 나와? 지금 예시가 나온 거야. 이게 예시야. 사용 가치가 중요하다는 예시거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봐라.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꼼꼼하게 뭐 해야 돼? 곰곰이 깔고 곰곰이 뭐 해봐야 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그 말은 똑같은 얘기야.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사용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가 결론이야.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가는 거야? 정답은 4번.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뭐 해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가 되겠지. 역시 어렵지 않은 글이었습니다. 6번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 7번 문제예요. 여기도 고쳐쓰기 우리 고쳐쓰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 봐봐. 적절한 거라고 했어. 되게 쉬웠어요. 여러분 자 봐봐. 조선 후기에 서학으로 불린 천주학은 학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종교적인 관점보다 학이라고 했으니까 학문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괜찮지? 내용도 괜찮고 받아들여졌다도 문법적으로 문제 없어. 그치? 고칠 필요 없는 거고요. 당시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뭐 했다? 안았어. 그치? 분명히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무조건 따르자고 뭐 하진 않았다? 주장하지는 않았어. 왜? 서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야?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아무 문제 없어. 그치? 그 다음 봐봐라. 그들은 조선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체계에는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도 있어서 서학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대.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거를 배우는 건 참 좋아.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고 내가 배울만한 것들은 모두 있어. 양명학도 있고 고증학도 있잖아. 뭐가 온리는 아니야? 어. 얘가 서학이 온리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고집할 필요는 있을 수 없어? 없다가 되는 거니까 문명적으로 아무 문제 없죠. 여기까지도 좋아.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여 어떤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받아들였지 이거 너무 쉬웠잖아. 그치? 네. 힘 빠지나 갑자기. 너무 많이 했고. 그치? 우리가 해야 할 건 뭐가 되는 거고 지향이고 하지 말아야 할 건 뭐가 되는 거야? 지양이 돼야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역시 좀 쉬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향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7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고칠 필요 없고 4번만 고쳐주시면 되는 문제 7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8번이야. 다음 글의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거든요. 여기도 괜찮았어. 여러분 자 봐봐. 쭉 나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자 봐. 이 중 예상 독자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이라고 했어. 그치? 예상 독자 분석이 왜 중요하냐? 솔직히 말할게.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예상 독자 몰라도 돼. 그냥 뒤에 거 읽으면 돼. 자 봐봐. 뒤에 거 읽을게. 자 봐.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글을 뭐하기 힘들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대. 그치? 그럼 말 바꾸자. 글을 쓸 때 중요한 건 뭐야? 상대방이 글을 뭐하게? 이해하기 쉽게 써야겠지. 그치? 이해하기 쉽게 쓰는 글이 좋은 글이야. 맞아. 그 다음 봐라.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뭐하는 거야? 전달하는 게 뭐가 내 중요한 거야. 맞아. 그럼 봐봐. 글쓴이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뭐하는 거야? 내 생각을 전달해야 돼. 그 전달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쉽게 이해. 쉽게 전달. 그치? 말 바꾸면 쉽게 전달하는 거고 말 바꾸면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게 좋은 글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글이란 이렇게 말해도 되고 예상 독자가 필요한 이유는 역시 뭐가 되는 거야? 상대방이 글을 쉽게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게 되는 거지. 끝이야. 그래서 예상 독자 이런 거 필요 없어도 돼. 그래서 선택지 바로 보시면 뭐라고 나와? 첫 번째 단계이다. 전문용어. 다 필요 없다니까. 여기잖아. 메시지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뭐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도 되게 쉬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속된 말로 어? 막 예상 독자 고려해서 글쓰기 안 배웠는데 안 배워도 뭐할 수 있었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물론 여러분 예상 독자를 판단하면 좋다라고 내가 미리 예전에도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되게 많아. 왜냐하면 예상 독자를 내가 미리 알아야 난도 수준을 뭐할 수 있다? 책정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기억나는가? 봐봐. 내가 만약에 우리 딸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 그럼 당연히 예상 독자가 초등생이잖아. 그럼 쉽게 쉬운 말 써야 돼? 어려운 말 써야 돼? 쉬운 말 써야지. 더 쉽게 말해줄까? 여러분 봐봐. 초등학생이야? 3학년이야? 글이 많아야 돼? 그림이 많아야 돼? 3학년이야? 글이 많아야 돼? 그림이 많아야 돼? 글이 많아야 돼? 그렇게 컸어? 여러분들은? 당연히 뭐가 많아야 돼? 그림이 많아야지.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내가 쉽게 뭐 할 수 있을까? 전달할 수 있을 거고 그 아이들은 쉽게 뭐 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있잖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어렵게 한 거야. 아셨지? 그래서 8번 정답은 3번. 쉽게 갔고요. 9번 문제야. 우리가 특강할 때 기영도의 다른 작품은 했는데 빈집은 안 했는데 빈집이야. 별거는 없어.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 말했지만 말했지 않아? 현대시는 내가 배운 게 시험에 오면 정말 대박인 거고 그런 게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현대시를 모아할 수 있는 힘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자 봐. 사랑을 잃고 나는 쓴 애야. 이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일단은 얻은 게 아니라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렇지? 상실감으로 뭐하고 있어? 이 시를 시작하고 있지? 그렇지? 우리 배웠던 패턴대로 간다면 하강적 이미지랑도 비슷하게 나와서 일단 분위기 자체가 밝아 어두워? 어두워. 어둡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리거라 짧았던 밤들아 장바 떠돌던 안개들아 자리거라 이런 거 무슨 어조라고 배웠지? 가거라 이런 거 뭐했어? 영탄적 어조 그렇지? 영탄적 어조라고 했고 그 다음에 흰 종이들아 눈물들아 열망들아 다 뭐하고 있는 거야? 열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 잃고 나는 쓰네라고 했고 여기에 영탄 들어가고 열 거야. 이거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내가 그동안 쉽게 말하면 자이든 타이든 간에 뭐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쭉 뭐하면서 열거를 해서 그치? 슬퍼하고 있다 돼야 하는데 되지? 그치? 되잖아. 그렇게 분석할 수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 3년에서 장님처럼 장님처럼 장님처럼이야. 장님인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장님이란 치여 자체가 긍정 부정 부정 그래서 장님처럼 더듬거리며 뭐했어? 문을 잠갔어. 그리고 내가 어디에 빈집에 뭐한 거야? 갇힌 거잖아. 내 스스로 다 뭐하고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 빈집에 뭐한 거야? 갇힌 거야. 그럼 이 빈집이 뭘 상징하는 거야? 상실감이지. 그래서 결론은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쭉 뭐해서 열거해서 그치? 내 상실감을 영탄적으로 뭐했다? 표현한 작품이 기영도의 빈집이 되는 거야. 이것도 쉬웠어. 왜냐하면 봐봐. 1번 봐봐. 호명하면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괜찮지? 그치? 두 번째 빈집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을 뭐하고 있다? 상징하고 너무 좋잖아. 근데 봐. 영탄 어조를 활용해 이별에 따른 정서를 역시 뭐하고 있다? 부가 너무 좋잖아. 4번 어때? 글 쓰는 행위를 통해 잃어버린 사랑의 회복이래. 야 이 작품들에서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어디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 뭐 다시 펴고 쓰네? 없잖아. 잠갔고 갇혔는데 끝났는데 어디 봐서 회복이 있겠어.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네. 그래서 나올 게 나왔고 선택지가 너무 쉬웠어. 어디에도 회복과 관련된 건 없거든. 그치? 9번에 정답 4번이고요. 10번이야.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 가장 적절한 거거든. 요게 이제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선택지를 보면 제가 얘기를 했던 거지만 소설이나 비문학이 나오면 일단 선택지를 먼저 보고 푸는 것도 방법이잖아. 그치?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처럼 독해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였어? 시점. 그치? 시점에 대한 문제였어. 시점은 일단 여러분 포인트 기억나? 내가 나오면 무조건 몇 인칭이야? 1인칭이야.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면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1인칭이고 나가 나오지 않고 사람 이름이 나올 거야. 그럼 몇 인칭이 되는 거야? 3인칭이 되는 거야. 맞아. 그 상태에서 그 등장인물은 속마음을 다 알면 뭐가 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는 거고 속마음은 모르고 행동만 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은 시점 문제였어. 그래서 여기는 여기만 줄치고 끝냈어. 자 반드시 감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넘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뭐가 나왔어 지금? 나가 나왔어. 몇 인칭이 되는 거야? 1인칭이야. 맞지? 그리고 좀 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내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1인칭 뭐가 되는 거야? 관찰자 시점이 이 글의 시점이 되겠죠. 이 글은 1인칭 관찰자야. 그래서 1번 다 필요하고 1번 봐.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 위치에서 전달하고 있대.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죠. 탈락.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되어서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뭐하고 있다? 진술하고 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야. 오케이. 자 그럼 3번 왜 틀린지 보자. 서술자가 주인공이래. 이미 틀렸어. 그치? 주인공 아니고 뭐야? 관찰자고요.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것도 있어? 없어. 이거 둘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주인공도 아니고 회상도 아니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 관찰자 시선이면 몇 인칭? 3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문제는 독해의 내용 문제라기보다는 시점 오랜만에 그래도 소설과 관련된 지식 문제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 10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정답이 2번이고요. 11번이에요. 자 역시 여기도 화법인데 역시 말하기가 되겠지. 자 보자. 은지예요. 최근 국민건강 문제와 관련해 설탕세 부과 여부가 논란인데 나는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뭐 이런이러면 예방이 되고 하니까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처음으로 설탕세 부과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잖아. 이게 이제 뭐가 되어버리냐면 첫 번째 발언에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잘했지. 그치. 그래서 설탕세 부과 여부의 논란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윤용이가 그래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은지 말에 뭘 묻고 있는 거야. 네 주장에 대한 뭘 묻고 있는 거야? 근거를 묻고 있는 거야. 근거가 뭐야?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 운용은 은지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네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어? 라고 묻고 있는 거지. 쉬웠어. 그치? 틀렸고. 그랬더니 은지가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비례해 소비가 감소한다고 나와 있어. 오! 잘했지. 은지도 나름 자기 주장에 대한 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근거를 준비한 게 맞지. 그치? 그랬더니 제3제인 재윤이가 어? 그건 나도 알아. 네 말도 맞아. 그런데 설탕세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건 타당하지 않아. 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은 유의미한 상관관계 있다 없다? 없다야. 그 말은 네 주장에 대한 근거는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다.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괜찮지. 그치? 그래서 11번에 역시 정답 몇 번? 2번. 역시 어렵지는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11번 정답이 2번이고요. 자 12번 문제야. 자 들어갈 단어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어. 그치? 자 봐봐. 우리 회사는 올해 최고 수익을 창출해서 전성기를 모아오고 있다?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전성기를 모아오고 있다? 구가하고 있다.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 그치? 요게 이제 막 노래하다 찬양하다 의미이긴 합니다만 야 전성기를 구가하다가 잠깐 모아서 쉬고 들어봤지? 그래서 전성기를 구가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모아려고 했는데 사하려는 사람이 없대. 그치? 사하려는 사람이 없대. 그럼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파는 거야. 그치? 내가 방금 왜 웃었냐면 어떤 친구가 시험 끝나고 나한테 왔어. 쌤 제가 나쁜 길로 빠져서 나쁜 길로 빠진 게 코인을 했거든. 코인에 빠져서 돈을 좀 날린 거 쌤도 알고 계시죠? 응 나도 알아. 근데 매도 매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뭡니까? 아무래도 주식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치? 판다. 매도한다. 산다. 뭐한다. 매수한다. 이런 거는 익숙하게 들었을 거고 글쎄 여러분 일반인들도 그렇진 않았을까? 그치? 파는 게 뭐 하는 거고 혼놀또야. 그래서 뭐가 돼? 매도가 되는 거고 사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매수가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그 친구가 연락이 왔는데 하여튼 그냥 피식 웃고 말았어. 그래서 팔다가 뭐가 돼? 매도가 되고 사는 게 뭐가 되는 거야? 매수가 되거든. 그래서 2번이 틀렸어. 정답 2번이 되는 거고 그들 사이에 뭐가 심해져서 중재자가 필요하다라고 했어. 이게 이제 수레바퀴 바퀴가 빠져서 더덕더덕 그러는 거 알력이라고 하거든. 이거 유의어가 대립하고 있다. 갈등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알력이야. 이것도 이제 우리가 김구 선생의 글을 통해서도 들어놓으면 봤어. 그래서 알력이 대립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니 이건 많이 들어봤잖아. 지도 편달. 그치? 그래서 채찍질 해달라는 거야. 편달이 채찍질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도 편달 이런 말 들어봤지? 그런 얘기가 돼서 매도 매수 이 정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12번의 정답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어이없이 그치?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려고 그치? 그렇게 문제 아휴 정말 짜증난다. 그치? 정말로 그냥 기본적인 문제죠. 힘에 뭐하다? 붙이다. 그치? 이거 말고도 우리 되게 많이 식목일에 붙이다. 삼촌 집에 숙식을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식목일에 붙이는 글이다. 부채를 붙이다. 겁나 많이 했지. 이거 너무 쉬운 거였고 이것도 그치? 알음하고 암하고 기억나죠? 나도 그녀를 암 서술어 동사 알미고 힘이다. 명사 알음은 무조건 뭐다? 명사 그치? 이것도 닿다의 피동형 뭐가 돼? 닿희다 이것도 많이 했잖아. 그리고 겉잡아 천명이 넘게 온 듯하다. 많이 했잖아. 그치? 우리 친구로 공부했을 때 어떻게 했어? 겉을 한번 훑어봤는데 오이씨 약 한 천명 정도? 그치? 그래서 얘는 무슨 뭐 받침이 되어야 돼? 티읓 받침이 되어야죠. 너무너무너무 쉽게 하나라도 좀 어렵게 냈으면 모르겠는데 다 쉬워서 변별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14번 정답 4번이고요. 14번이야. 요거야. 요게 이제 한자 문제에서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95점이라고 말하는 게 요거 하나 틀린 거 요거 하나 틀려서 한 95점 그치? 그리고 아까 매도 매수 틀리면 몇 점? 90점 그러면 아쉬워지는 거지. 그치? 그러면 아쉬워지는 거라서 요거 틀렸으면 95점이고 요거까지 맞았으면 95, 100점이 나오니까 그냥 당연한 좋은 점수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장관이야. 길장에다가 우두머리 관해서 장관 들어가는 거고 보상 요거는 우리 한자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천재할 때 보상하고 배상하고 요거는 우리 천재할 때 풀어봤었어. 그치? 그래서 요게 보상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걸리다가 요거는 좀 쉽게 갔잖아. 결제는 어이제하고 아이제하고 기억나지? 그치? 서류에 사인하는 게 뭐가 되는 거고 요 결제가 되고 기억나? 돈과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요 결제가 되겠지? 그래서 위에 요 결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이 몇 번? 1번 14번 정답 1번으로 가면 되겠지. 됐지. 자 결제 가서 3번 학원 했던 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요 결제랑 요기 좀 헷갈렸다가 또 틀린 거죠. 요것도 보상도 틀렸지만 자 14번 정답 1번이고요. 자 15번이야 요번에는 추론한 내용이라고 했어. 자 봐봐 첫 번째 달락에 요거 나온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봐봐 보편적인 복수성이야. 그러니까 니가 갖고 있는 거 나도 뭐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보편적인 복수성과 또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복수성도 있고 뭐도 있다는 얘기야? 응 특수성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 살아가는 존재가 뭐하다? 아니다. 맞지? 잘했어. 그래서 1번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단수성 특수성 보편성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얘기가 되겠죠? 요 1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뭐하다?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2번 보시면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포용적으로 뭐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가 되는 거야. 됐어. 자 3번하고 4번이 조금 꽂거든. 조금 꽂어. 자 봐봐. 4번이 여기야.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인 유일무이성을 봐봐. 제거한다면 제 거야.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원성을 뭐하는 거야? 파괴하는 거야. 다시 유일무이성을 뭐한다면 제거하면 다원성을 뭐하는 거야? 파괴하는 거야. 그럼 3번 봐봐.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가 개인의 보편적인 특수성을 침해하는 거야. 지켜주는 거야. 반대지. 지켜주는 거지. 그치? 침해하려면 뭐해야 돼? 제거하거나 뭐해야 돼? 파괴를 해야 침해가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꼈다니까. 그대로 낸 게 아니라 이거를 좀 꼰 거야. 한 번. 됐지. 그래서 제거를 해야 파괴가 되는데 보존을 하면 침해 되는 게 아니지. 보존을 하면 지켜지겠지. 그치.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고 똑같은 말인데 4번 봐봐라.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뭐가 되는 거야. 다원성을 뭐할 수밖에 없어.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똑같은 얘기. 그치. 이건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이거는 한 번 꼰고고. 오케이. 그래서 15번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정답이 돼요. 15번 정답 3번이고요. 자. 16번이야. 자. 춘향전이 되는데 자. 칠판 잠깐 봐봐요. 일단 쉬운 거 1 1 1 1 1 1 1 나오고 2 2 2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3 3 나오죠. 그치. 특정한 숫자 반복해서 운율 형성 돼야 되는데 되죠. 돼요. 그 다음 봐봐라. 여기 보면 일편단심이다. 일정지심이다. 일부종사다. 그치. 이게 이제 내 태도 돼야 되는데 되지 쉽잖아. 여기 이부불경 이군불사 두 명의 남편을 내가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됐지.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하면서 운율 형성도 되고 내 태도도 뭐 할 수 있어. 드러낼 수 있지.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 일편단심이다. 이부불경 이군불사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 유교적인 것들이 돼야 되는데 되잖아. 맞아. 그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에 3종 왔을 때도 올라가면 계속 아이고 아이고 뭐하면 다 서러운 지고 라고 하면서 계속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매 맞고 있는 거야. 네 지조절게 뭐하라고. 버리라고. 그치.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동일한 글자 반복해서 리듬감 조성하는 것도 맞고요. 숫자 활용해서 처한 상황도 맞아 안 맞아. 맞잖아. 3번 봐봐.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어디가 해결이냐고 어디가. 그치. 이것도 선택지가 너무 쉬웠어. 그래서 해결되는 건 아니죠. 정답 3번이고 유교적 같이 유교적 같이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해서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도 되잖아.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이 글 자체가 어려웠다 치더라도 선택지 3번은 너무 쉬웠지. 그치. 이게 너무 쉬운 선택지였다 생각을 합니다. 16번 정답 3번이고요. 자 17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그냥 단순 독해 문제거든요. 자 봐봐. 구현에 의한 유통은 구현자가 소설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방식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했어. 이게 몇 번이냐면 1번이야. 전기수라고 하는 구현자는 전기수로 불렸으면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뭐했다. 구현했다. 퇴완대. 되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읽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잖아. 맞는 말이 되겠고 그 다음 봐. 하지만 이 방식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 유통 범위를 넓히는데 뭐했다. 한계가 있다. 이거 반대로 하면 문헌에 의한 유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 없다. 없다. 유통 범위를 넓히는데 강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할 수 있지. 반대로. 그래서 여러분 3번 문헌에 의한 유통은 구현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뭐하다. 적다. 맞잖아. 반대로 표현한 것 뿐이잖아. 맞는 말이지. 그치. 첫 번째는 쉬운 것부터 갈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빌려보는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구매란 말이야. 이건 구매일 뿐더러. 두 번째는 차람에 돈을 준다는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차람에 돈을 주고 빌렸다는 얘기가 들어가도 안 되는 거고 돈을 주고 빌리는 거는 구매로 영역으로 들어가야겠지. 아예. 아예 구매로 들어가야겠지. 두 가지 때문에 이 2번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마지막은 여기거든. 세책가에서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빌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사회에서 세책가가 성행하게 되었다. 여기 4번. 조선후기 세책가가 성행하는 원인은 소설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세책가에서 빌리는 비용이 더 뭐 했어? 적으니까 세책가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겠지. 그치? 그 이유였어. 그래서 17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8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그냥 단순한 독해. 꼰 것도 없어. 그냥 단순한 독해야. 자 봐봐. 삼국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이 중에 열전이 전체 분량의 5분의 1이야. 5분의 1이면 많아 적어?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 근데 선택지에 뭐라고 나왔어? 삼국사기 체제 중에서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한다? 틀렸지. 그냥 몇 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돼. 그치?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삼국사기에는 신라인이 가장 많고 백제인이 가장 뭐하다? 적어. 그 말은 고구려에도 있긴 하겠지? 다 있어. 그런데 봐봐. 그런데 1번 봐. 삼국사기 열전의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어 있다는 점은 여기까지 좋아. 수록되었어. 좋아 여기까지. 수록되었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치? 등장인물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라는 것이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논리도 웃기고 그치? 그 논리도 웃기고 삼국사기는 삼국사기는 뒤에 나오겠지만 신라의 뭐를 정통성을 계승한 글이다. 나와 안 나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인물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통성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말도 웃기고 삼국사기가 신라 전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말도 뭐한 거야? 틀리다가 돼야지. 그치? 그게 둘 다 틀린 거고요. 마지막에 여기 다음으로 관직에 있는지는 않았으나 기릴만한 사람들은 뭐했다? 싫었다라고 했지? 그런데 여기 봐봐. 4번에 삼국사기 열전에는 기릴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수록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수록했잖아. 수록했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맞아.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딸에게 뭐냐면 봐봐. 그 다음 이거야. 이거거든. 이제 예시가 고구려의 연계 소문을 예로 든 거야. 반신이야. 반신이야. 반신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긍정부정. 부정적인 인물이지. 부정적인 인물인데 이 연계 소문이 왜 들어가 있었냐면 신라 정통론의 기반에 있으며 봐봐. 삼국사기는 신라 정통론의 기반에 있고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시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 했다고 평가하잖아. 이게 일반적인 삼국사기의 글이야. 그런데 그 글 속에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의 글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러니까 약간 핵심이라고 할까. 그 핵심과 벗어난 글들도 있다. 그 글의 예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연계 소문이 예시가 되고 하지만 연계 소문의 사례도 볼 수 있대. 봐봐.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충적인 역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야. 그 말은 단순하게 삼국사기는 신라 정통론만 계승한 책은 아니다. 해야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래서 3번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없다. 있다. 커 되는 거야. 되셨지? 그래서 기존 평가는 신라 정통론에만 기반해 있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지만 연계 소문의 예처럼 그치? 다양한 예들도 있다 없다. 있다. 가 되는 거라서 괜찮았어.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 18번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19번이야. 여기도 역시 추론이라 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읽으면 됐어.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자 1번이야. 그리고 답도 되게 쉬웠어. 1번 첫 번째 봐봐. 프랑스에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하나 학습 부진화를 가려내고자 했어. 그래서 만드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IQ 검사야. 우리가 의무교육 제도를 할 거야. 우리처럼 1학년 받을 건데 그 학교에 오지 못하는 지적장애하라든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선별하기 위해서 뭘 처음으로 듣겠다? IQ 검사를 처음으로 쓴 게 그거라는 얘기야. 맞아. 그래서 1번 보시게 되면 최초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걸기 위해 거 봐. 보기가 너무 쉬웠잖아. 그치. 우수한 아이를 골랐던 거야. 아니면 좀 부족한 아이인 거야. 그렇지. 부족한 지적장애하나 학습 부진화를 가리기 위한 게 뭐여서 IQ가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1번 답이 되는 거고요. 2번 봐봐. 이 검사를 통해 이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 숫자와 객관적으로 뭐 할 수 있었다. 비교할 수 있었다. 그 말은 여러분 IQ 검사가 없었을 때에는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가 되는 거지.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고 세 번째 보자. 그 다음 물론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읽기나 재산 등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을 거야. 그러니까 IQ가 높으면 이런 분야에서 뛰어난 뛰어남을 발휘하는 게 당연하겠지. 그래서 선택지 4번 보면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뭐하다. 좋을 확률이 그만큼 뭐하다. 높다가 되겠지. 맞는 말이야. 그런데 IQ 검사는 뭐라고 했어? 검사가 인간의 기능 중 일부만 측정하는 거야. 이만큼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가 이만큼인데 그중에 이만큼만 IQ 검사야. 그러니까 IQ 검사가 점수가 뭐하다고 해서 낮다고 해서 이 아이의 전체적인 지능이 뭐하진 않다. 낮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도 뭐하다. 있다가 되는 거지. 반대로 뭐가 돼? IQ가 낮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뭐할 수 있다? 높을 수도 있다. 말 바꾸기 나름이잖아. 그치. 그래서 19번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야. 되셨어. 자 20번이야. 다른 쌤들 보니까 20번이 그나마 좀 어렵지 않았냐. 변별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었냐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거에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20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봐봐. 별거 없었어. 한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글이 굉장히 뭐하다. 편하다. 한자에 비해서 한문에 대해서 굉장히 뭐하다. 편한데 단점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점이야. 뭐가 있다 여러분. 바로 동음이요. 이런 게 단점이 있다. 그치. 그래서 한글에서는 동음이요. 즉 형태와 의미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서 글자만으로 뭐한다.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시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동음이요는 뭐가 되는 거야? 사고야. 그치. 그래서 한글 사고만 봐서는 이게 생각하는 사고냐. 어떤 트러블이 생겼냐. 그 사고냐.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맞지. 그래서 아 맞다. 한글은 굉장히 편리한 문자이긴 하지만 동음이요에 따른 문제점도 있다 없다. 있다. 인정한다. 끝. 그 다음에 봐봐. 그런데 한자는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문맥에 따라서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진 않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말이야. 봐봐. 문맥에 따라 다른 뜻으로 쓰이진 않아. 그 말은 한글처럼 뭐가 있진 않아? 동음이요가 있진 않아. 당연히 한자 자체가 다른데. 그치. 동음이요는 없지만 문장 성분은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칠판 봐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가령 얘야. 애인은 그치. 자 봐. 사랑한다. 그 다음에 사람인데 이거를 봐봐. 어떻게 읽을 거냐 이거야. 그치. 사랑하는 사람 이러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관용어로 쓰였지. 그치. 그런데 이거를 사랑할 그치. 사랑할 사랑할 뭐 사람하면 또 뭐가 돼? 사랑할 아니면 뭘로 쓰는 것도 목적어도 돼야 안 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자어는 한글처럼 동음이요는 없지만 어떻게 읽으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구나가 단점이 그 얘기지. 그치. 그럼 1번 봐봐. 한문 속절하지 않은 거.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뭐하다? 이런 얘기 어디 나왔어? 있어? 없어. 없어. 문장 성분 한문이 한국어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 문장 성분이 뭐 할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지 복잡하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치. 어떻게 읽을 거야? 따라서 뭐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관용어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복잡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이범도 이해를 해보자. 정수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정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깨끗하게 한 물이니까 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환영어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 다음에 애인에서 애의 문장성이 바뀌더라도 사랑할 애 동음의어가 돼야 하는데 안 되지. 왜? 얘는 사랑하다는 얘기 맞아. 근데 이게 사랑하는이냐 사랑하리냐 이렇게 문장 성분만 뭐 할 뿐이야? 달라질 뿐인 거지. 동음의어는 없잖아.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그 봐. 의사 말을 했을 때 이게 그치? 병고쳐주는 사람 의사냐 아니면 뭐 윤봉길 의사냐 알기는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되는 어떤 동음의어는 당연히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아셨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방직 해설 문제였어요. 일단 어 한 달 뒤에 군무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국가직 지방직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달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연연해 하지 마세요. 뭐 지방직이 쉬웠으니까 어렵게 나올까? 아 또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시면 돼요. 절대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국가직이면 당연히 비문학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좀 두셔야 되는 거고 근데 비문학에 방점을 둔다고 해서 문학을 포기하면 고득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골고루 다 하셔야 돼요. 늘 시험 끝나면 하는 말이지만 너무 허무해. 그렇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문제 나오니까 되게 허무하거든요. 그런데 늘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맞는 분들과 합격해서 집에 가는 분들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허무한 건 허무한 거지만 내가 천천히 준비는 다 해야겠구나 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누구보다 합격을 기원하고 천천히 다시 좀 준비해 주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준비해 주셨으면 하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방직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